오늘 인생 언니한테. 누구야? 제시한테. 은생 언니 제시가 언니. 내가? 내가 인생 언니야? 인생 언니. 제시 언니. 제시 언니. 나이 말고. 멋있으면 언니. 멋있으면. 언니. 제시 언니. 어떻게 했어요? 이렇게 여자들이랑 모여서 얘기하는 건 전 진짜 오랜만이거든요. 그리고 거기다 개그우민들이 진짜. 진짜 너무 아팠고. 박나래 언니 너무 웃겨 진짜. 나 진짜 너무 좋아 박나래 언니. 새야 뭐야? 새야? 야 강남 한복판에 새가 나타났다. 박나래? 박나래 이야기. 기분 풀기 위한 음식이 있는지. 음식은 솔직히 다른 취향 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저는 아까 예를 때 멕스켓 먹었고. 그거는 제 취향인데. 진짜 너무 맛있는데. 음. 한식을 안 먹으면. 한식을 안 먹으면. 막 또 할 것 같아요. 하루에. 뭔가요? 한식을 안 먹으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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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 위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.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해야 했어요. 아팠씨 오늘. 많이 여러분. 시청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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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